이게 초등학교 문제라고요? 궁금합니다. 나 오늘 존대할래요. 영국에서 날아오신 수학 천재.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수학자인가.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? 제 상태 모르시잖아요. 깜짝 놀라실 텐데. 피타고라에서 정리는 많이도 기억하지 않아요? 네. 진짜 유명합니다. 피타고라 사카가 XX 했다는 전설이. 거봐 수학은 무서운 거였어. 수학적 사고가 필수라고 하는데. 대체 수학적 사고가 뭔가요? 노란색을 맨 오른쪽으로. 맞아, 맞아. 세 개를 여기로 옮겨줄게요. 이게 바로 수학적 사고라는 거죠. 숨어있던 수학에 대한 피가 약간 섞어치는 것 같아요.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.